둘 셋 안녕하세요 AB 프로젝트입니다 안녕하세요 AB 프로젝트입니다 오늘 트와이스님들이 정규 3집으로 컴백을 하셨습니다 컴백했습니다 타이틀곡인 사이언티스트 사이언티스트 안 들어볼 수가 없겠죠? 빨리 빨리 볼까요? 빨리 바로 리액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핑크 색감이 좋다 새로워요 새로워요 뭔가 다른 느낌이다 지금까지 사인 코사인이래 과학자 선생님 느낌 약간 느낌있다 머리! 넌데? 자본곡이랑 느낌이 엄청 다르다 머리 정점 조조조조 라이언 뭔가 상큼하다 이번에 약간 와디즈럭 같은 좀 단단한 단단한 상큼함 이번엔 약간 화이팅은 아닌 것 같아 좀 더 상큼한 느낌 뭐야 이번 영상이 인하님이 대박이네요 뭔가 낮아졌다 다들 음 이 노래 편해졌어 와 이거 왜 이렇게 귀여워 의상 예쁘다 와 정연님 정연님 이번에 안 나오신다 그럼 왜 나왔으면 안 나오신다 8명밖에 없어 아 맞네 다 MA 귀여워 아 아 다음번에 되게 포인트 있다 그 중독성이 있다 춤도 약간 편한 느낌인거 바닛나 조정 보컬과 춤도 안정된 느낌 음 응 와 의상 이쁘다 헉 어우 누구야?? 채영님 ст 항상 이런거 채영님이 많이 하시거죠 오오오오 live 분위기 너무 좋아요 하 принципе 벗 Emperor 아하 아 섹시해 비정별이 울린 것 같네 노래 좋은데 이번엔? 입기는 힘들겠는데? 너무 예쁘다 이번엔 소영아님 파트가 진짜 많다 안무는 아니겠지? 안무는 아니겠지? 안무는 아니겠지? 안무는 아니겠지? 너무 예쁘다 이번엔 소영아님 파트가 진짜 많다 뮤비를 보는데 색감도 예쁘고 멤버들도 다 즐기면서 찍었어 맞아 안무에 정연님이 없는 건 좀 아쉽다 근데 선생님 엄청 성숙하다 춤도 성숙해 뭐야 뭐야 댐브다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이게 뭐야 아 여기까지 알았어요 안무가 되게 쉬울 것 같아 우리 노래 같지? 귀여워 이번 안무가 나왔어요 우와 좋네요 뭔가 이번 노래는 안무에서 빵이 있거나 고음이 있거나 이렇지 않지만 보는데 되게 편안하고 뮤비 색감도 너무 좋고 기분 좋게 듣기 좋은 노래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형이 내가 할 말을 다 가져와 보려고 아 노래도 노래고 춤도 춤이지만 전체적으로 영상의 미가 되게 좋지 않았나 뮤비에서 연출도 좀 다양한 느낌? 지금까지의 트와이스 춤은 뭔가 다 빡셈 빡셈 너무 힘들고 지침 지침 순차 순차 이런 느낌이었어요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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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엔 약간 잔잔 그래도 좀 더 편해졌네 이런 느낌 약간 딱 짬찬 아이돌이었어요 흑백 화면 옛날 화면이나 최영님 파트에서 그렇죠 그렇죠 모모님 약간 뱀파이어 같은 느낌이 많이 나긴 했는데 그런 느낌들 할리킹 느낌도 있었거든요 맞아 맞아 야구방망이 들면서 맞아 맞아 사이언티스트에 딱 맞는 실험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두 분위기가 멤버들이랑 너무 잘 어울리니까 한 명 한 명 다 눈에 다 들어왔던 것 같아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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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정도 되게 잘 살리는 개인 개인 표정도 너무 상큼하고 잘 어울려요 진짜 트와이스랑 약간 삼촌 팬이 된 느낌 지금까지 트와이스분들의 사이언티스트 뮤비를 감상해보았는데요 그러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AB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B 프로젝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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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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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